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? 타노스야 타노스 오늘은 마일로와 갈 곳이 있다 망아지 포니는 덩달아 신이 났다 마일로는 싸늘함을 느꼈는지 멈춰섰다 두 손에 묵직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렇다 이동장이다 오늘은 마일로의 신장검사를 하는 날이다 마일로는 말을 잘 들어서 참 쉽다 오늘은 마일로 혈검하러 가는 날 빨리 갔다 오자 마일로 또 울고불고 난리 나겠구만 복도에서부터 울어대는 동에 동네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물론 차 안에서도 구슬프게 울어댄다 이쯤 되면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? 이웃집 고양이와 함께 가고 있다 뭐 창피해 마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친구네 고양이는 조용한데 마일로 혼자 울고 있다 좀 창피하다 집사의 3대 거짓말 중 베스트 1위다 마일로의 소울메이트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열심히 양치질을 했지만 잇몸이 잘 낫질 않는다 양치질을 더 가열차게 해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다 얜 약 잘 먹잖아요 잘 먹지 캐나다 섞으면 몰라 오늘도 만담 선생님과의 즐거운 진료 시간 마일로는 바늘이 무서운지 고개를 돌렸다 역시 베테랑 선생님답게 거침없이 피를 뽑는다 기회를 틈타 자랑질도 해본다 안 뜬구나 떨어 선생님 오랜만에 봤잖아 오랜만에 본 선생님한테 부끄럼을 타고 있다 사실 떨고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떨었죠 오빠 아무것도 아니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선생님의 위로 무사히 피를 뽑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쉰다 아 정말 긍정적인 애구나 6.6 어 6.6이요? 쌤이? 세상에 몸무게도 정상치로 돌아오고 있다 쌤이 제가 좀 약간 간식 요새 안 줬거든요 굿보위 헬피보 얘를 목욕시킬 수 있는 애예요 그럼요 쌤이 너무 착해요 굿보위 흘러간 아래구나 아저씨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아 긍정적 그러다가 선생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쩔어가는 마일로 아 베리 덜티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나아진 건데 아 진짜요? 딱 한 거 이거?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건데 진짜로? 그럼요 아유 우리 오빠 너무 순하다 개운하게 귀청소도 해주셨다 뭐가 좀 많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최고 굴욕적인 쌤어요? 학문남까지 클리어 했다 오늘 학질 안 하네? 내가 칭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일로 가방에 들어갔어 노련한 선생님의 손길에 마일로는 정신 못 차리고 순식간에 진료가 끝나버렸다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발 정상이 나오길 빌고 또 빌었다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어 크레 떨어졌다 어머 어머 웬일이야 믿을 수가 없었다 크레아틴 2.2에서 1.23으로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 오 대박 헬시보이 그렇다 마일로는 헬시보이다 마일로 야 니 이거 성적표다 이거 마일로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 마일로도 한시름 놓은 듯하다 작년 9월부터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다 뭐하냐 뭐하냐 호딩아 병원 갈거야 마일로에게 상으로 추류를 바쳤다 포니가 빠질 순 없지 결국 포니가 가로챘다 마일로는 따로 다시 챙겨준다 장하다 내 새끼 마일로가 갑자기 고양이 짓을 한다 뱀인가 아이고 포니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듯하다 탐스러운 초코손 나도 한입만 이제 좀 만족스럽나 보다 아니다 다시 얼굴 매무새를 다듬는다 가슴털까지 꼼꼼하게까지 하다 고양이 짓 하는거야 말로? 양치질과 약 먹이기를 해야 한다 먼저 무릎에 앉힌 뒤 어와둥둥을 해서 자연스럽게 발톱을 깎는다 칭찬이 끊겨서는 안된다 마일로는 내 턱을 섭취 중이다 중간에 포니 때문에 도망가서 다시 잡아왔다 아기처럼 안겨서 발톱을 내어준다 여기까지는 쉽다 마일로가 제일 싫어하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약 먹이기이다 한 번에 목구멍 안으로 넣는 것이 관건이다 조금의 난동은 있었지만 성공이다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도망간다 다시 잡으러 간다 잡혀왔다 두번째로 싫어하는 양치질이다 칫솔질은 꿈도 못 꾸고 손가락에 짜서 발라준다 부은 잇몸을 가라앉히는 치약을 발라준다 야 너 양치 열심히 하래 만천하에 마일로의 이빨 상태가 공개되었으니 입 또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마일로와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꼬 안꼬도 지나가다가 잡혔다 안꼬도 구내염이 있어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안꼬같은 고양이는 10마리도 키울 수 있다 다음은 끝판왕 보스인데 우리 포우도 양치하자 포우도 옆에서 구경하다가 잡혔다 꼬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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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푸니는 치약을 먹고 있다 다음은 너야 치약으로 꼬셔서 잡는 고양이는 너밖에 없을 거다 어릴 때부터 버릇을 들여야겠다 가세요 이렇게 나의 오늘 일과가 끝이 났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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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